선물 받았어요. 전 짱맞는 것 같아요. 나라예요. 보카콜라 맛있다 마시 착한 척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캐시 섀도우. 바이데디스, 바이데디디스. 수고하십시오. 지금은 마크오일 갑니다. 시간이에요. 저는 교행할 때 항상 지각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지각을 해요. 부산스 Hamburg. 쉬지 말고. 빌리기 difficulties. 마크와 지각. 잘 못 sleep.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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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이. 침. 자.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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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딱 맞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쓸 땐 여기다 넣을 수 있어. 대박.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queria 보이고 싶더라구요. 너무 사랑해 너는? 인aley 제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와아 슈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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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이건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요거트인데 얼린거 여기 초콜릿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럴거면 스티커를 사는게 낫겠다 그치? 이번에는 이 꿀 모양을 한번 차보려고 해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좋잖아 초콜릿 덕분님 알아먹혀보세요 딩동댕동 제일 귀여운 짱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딩동댕동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을래 괜찮아 꿀바나나 사 꿀바나나 먹고싶다 나 더 먹을래 90% 욕 dingen 로印의 로印의 저희 지금 난민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수업이 이제 모두 다 끝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고 지금 다시 난민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맡았던 아이들한테 저번주가 마지막으로 보는 줄 알고 그래서 막 과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 방학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하루 더 보고 딱 갈 수 있더라고요. 지금 출국 전날에 가서 저희가 또 짐을 패킹을 하다 보니까 가져왔는데 사용하지 못했던 보드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드게임을 아이들에게 좀 선물로 주고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 나갔던 실장님이 우리가 난민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걸 보면서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셨나보지 장난감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보드게임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 소정의 돈을 모았어요. 정말로 크지 않은 돈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한 10명 정도의 학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학비를 좀 돕거나 혹은 재정이 좀 필요한 어린이들 그 남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필요한 데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 학교에는 좀 가난한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하루 먹는 유일한 식사인 아이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들에게 좀 재정적인 도움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남민 학교에 왔고요. 여기 와서 오늘 또 우리 선생님 부부께서 전해주신 보드게임과 저희의 보드게임 한 번도 못 해보면 새 것도 있어요.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해 줄 예정인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모두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우리의 선한 일들이 다른 곳에도 영향이 있기를 바라며 착한 척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paralisa 모든 것을으로 넘 olmas게 하 кстати Northeast 스포츠 완전 하이 처음 생각합니다. pequeno 용 IPCC 참기름 용암 공유 공유 무순 고르셨 아직도 이 삶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내보내도록 난 이를 안다 물고 버텨야 했죠 아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난민학교에서 우리가 줘야 될 선물과 장학금을 다 주고 왔고요 멀지 않은 곳에 KLCC가 있어서 KLCC 수리아 몰에 한번 더 와서 급하게 밥을 먹고 지금 쇼핑몰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에 저희 셀장님이랑 저녁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 근처라고 해서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저녁에 셀장님이랑 만나는 식사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다 보니까 별로 관광지 같지 않아졌어요 그냥 롯데월드 타워 쇼핑몰 와있는 느낌이에요 살 게 없다 살 돈이 없다 장학금을 아꼈으면 우리 걸 샀겠죠 아니요 그래도 못 샀어 하지만 우리는 더 귀한 걸 얻었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처음 먹어봐 핫초코에 이렇게 해주는 건 처음 봤어 차양 부분을 먹어볼게 엥? 마시멜로 맛인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걸 먹고 싶었어 진짜 그 말이 맞다 한국에서는 엄청 뜨겁게 드잖아요 모든 음식을 안 뜨거워 그냥 마실 수 있어 좋다 근데 한국인으로서는 아쉬운데? 아쉬운 토종 한국이야 금방 식을 것 같아 여기는 맛있어 아쉬운 토요일 아쉬운 토요일 아쉬운 토요일 아쉬운 토요일 아쉬운 토요일 저희는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더기 전에 잠깐 어디 좀 들렸다가 출발을 할 텐데 비가 그쳤나요? 비가 그친 것 같기도 하다 그치? 비 그쳤다 좀 전까지 비가 왔는데 이 나라는 역시 비가 금방 그칩니다 아쉬운 토요일 나는 옷을 사기 원한다 그래 하지 말지 갑자기 고민이 된다 왜? 앞머리가 이상해서 옷이 이상해 보았는가? 앞머리 지금 넘기니까 예쁘다 아까보다 낫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 아쉬운 토요일 아쉬운 토요일 아쉬운 토요일 아쉬운 토요일 퍼프만 팔다 3개 샀다 아쉬운 토요일 이게 퍼프를 두 개를 다 잃어버렸는데 퍼프만 안 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사네요 와 이게 한국가서 사면 더 싼데 왜 이렇게 습해졌어 갑자기? 지금 여기가 일단 습하고 네 일로 가볼까? 일로 가볼까 왜 이렇게 습하지? 왜 안개가 꼈지 카메라에? 저는 지금 KRCC에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컨셉이에요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짜잔 짜잔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쌀장님 부부께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선물도 샀고 여기가 사진 찍기 되게 좋은 곳이고 엄청 예쁜 곳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쁘고요 이제 길을 물어봐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러 왔고요 예쁠 것 같아 식당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기대 기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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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식당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졌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 아, 너리 살았어. 이거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아찔한 뷰 아닌가? 아찔한 뷰 아닌가? 아찔한 뷰 여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KLCC구요 저희가 원래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올 수 없어? 올 수 있지? 하지만 올 수 없었는데 여기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구요 36층 아찔한 뷰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찔해 우리 코코야 무서워요 뭔가 Do you want to say Korean?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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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배고파요 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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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는 좋아 황글이 황글이 네 잘 지내세요 고파요 네 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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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ms There's so much to see in this world I just have to know I want you to stay, honey I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honey I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I'm going lost when you leave Wait it to I'm going to start a photo I'm choosing a menu I ordered a chicken I cooked meat And pasta I'll get the chicken I'll get you 그동안의 우리의 추억들을 사진으로 프린트 해주셨어요. 여기는 인도 음식 먹으러 갔을 때 바나나 잎에 먹는 음식들이었는데 데니스와 같이 먹으러 왔어요. 이거 우리 인도 음식 먹었는데 이건 저희 잘가세요 파티 해주셨을 때 사라가 직접 만들어준 케익이에요. 미니언 케익이고 망고 치즈 케익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완전 금속. 이 식당 진짜 너무 예쁘고 맛있습니다. 이런 호사를 그려보다는 감사합니다. 여기가 KLCC인가? 맞아요. KLCC가 빛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야경이 참 예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진짜 나고 있어. 진짜네? 어? 저기 뭔가 벌레가 있다. 그치? 보여? KLCC에도 벌레가 꼬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가탈랜. 가탈랜. 나이도 화를 줬때 엔청이네요. 그렇군요. 진짜 웃기네요. 너무 아름다워. 우리 또 너무 잘했어요. 지금 제가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좋은 도전이 되었고 다른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기뻤습니다. 저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저의 복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부부의 행복한 아름이의 공찬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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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카업잼을 엄청 좋아하게 됐는데 갈 때 사 가야지 하다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다가 이렇게 줬어요. 잘 어울려? 300m에서 30m을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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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워 아이워 뜨거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고요. 여기 차이니스틸을 먹어보니까 약간 콩차 느낌이에요. 아이스로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먹을까 했는데 너무 따뜻한 것도 맛있어가지고 따뜻함을 즐기다가 얼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듬처음을 먹게 될지 너무 기대하네요. 엄청 많은 종류가 정말 맛있을 것 같고 어떤 듬처음을 넣게 될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은 하러 갈게요. 이게 뭐지? 우리 이거 SIPK에서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실파우예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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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새우가 들어있는데 되게 달콤하고 스프링롤인데 웹하게 젖어있어. 되게 맛있다. 이것은 빙선물을 많이 먹었어요. 오늘 빙섬집에 와서 맛있는 빙섬을 많이 먹었고 새로 도전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맛이 있었고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은 기름이 많다는 것 튀긴 음식이 많은 것 튀긴 음식이 많아서 살이 많이 찐다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찻실파옥 많이 먹을 수도 있어서 좋았고요. 정말 많은 종류의 등섬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등섬 먹어본 적 없었는데 이제 한국 가서 짐섬집 나오면 아 사라랑 이 짐섬 먹었었지 하고 한 번 더 들어가 보게 될 그런 느낌이에요. 땡큐 사라 감각할까요? 다음 시간에 차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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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같이 밥 먹고 아주 소소한 일상이 무서운 거야. 원래. 그치? 그냥 매주 같이 밥 먹고 교회 끝나면 쇼핑센터 가고 같이 집에도 가고 그란데도 보고 그런 아주 소소한 일상들. 선물도 너무 많이 받아서 항상 생각이 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받을 선물 예수 언니랑 나눠 쓰라고 주셨어요. 언니 뭐 갖고 싶은지 나한테 얘기해.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같이 가고 싶어요.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고기장입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